안녕하세요. 룡자입니다. 어제 0.6.3.0 패치 영상에서 다시 돌아온 윈도우 음성 시스템에 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은 바로 이 패치로 인해 게임 내 음성 시스템과 윈도우 음성 시스템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한 팁 영상이 되겠습니다. 게임 내 음성이나 윈도우 음성 하나만 사용 가능하신 분들은 이 팁에 해당하지 않으니 미리 공지해드립니다. 아, 이번 패치로 인해 게임 내 음성과 윈도우 음성 두 개 다 사용할 수 있고 문제없이 둘 다 인식이 잘 되는 상태라면 무조건 윈도우 음성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게임 내 음성보다 윈도우 음성이 좋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비원어민 억양 인식입니다. 이 필터는 윈도우 음성 인식 사용 때만 적용되며 게임 내 시스템을 사용할 땐 적용되지 않죠. 영어 발음이 안 좋아도 컴퓨터가 알아서 필터링을 해줘 인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어시스트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말이지만 전혀 다른, 예를 들면 와디즈 마니 세니티를 샐러드로 질문한다던지, 비슷하지만 다른 단어로 질문을 해도 아주 정확하게 인식이 되고 정확한 대답을 들을 수 있죠. 고로 영어에 자신이 있건 없건 무조건 이 비원어민 억양 인식을 사용하기 위해 윈도우 음성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음성 인식 속도가 다릅니다. 우선 영상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게임 내 음성 시스템을 사용한 위저보드 사용중인 영상입니다. 이제 내 음성 시스템이나 보드쉬를 쓰여win dedi.. 나도 뭐지? 상국이 어떻게 산다? 어르신이 어떻게 되요? 어떤 건지? 무슨 자세 spoiler? 내 시 Euros가 어떻게 되요? 어떤 건지? 무슨 자세 spoiler? 어떨까요? 어르신이 어르신이 있었네요? 다음 영상은 윈도우 음성 시스템을 사용한 위저버드 사용중인 영상입니다. What is my sanity? Are you young? What is my sanity? Are you young? Are you here? Where are you? Are you young? Are you old? 딱 봐도 음성 인식 속도가 전혀 다르죠. 윈도우 음성 시스템이 압도적으로 빠르게 인식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는 질문을 하고 이 질문을 게임이 인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윈도우 음성 시스템이 빠르다는 걸 증명하는 부분이죠. 윈도우 음성 시스템이 질문 인식 속도가 빠르다 보니 다음 질문으로의 텀이 굉장히 짧아 EMF 5단계 체크가 편하고 위저버드 질문으로 상호작용 사진을 찍을 때도 굉장히 편하며 우드 사용중 유령의 헌팅을 살 때 굿바이 또한 빠르게 인식이 돼 헌팅에 즉각 반응하여 빠르게 위저버드를 종료시키고 그 자리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위저버드뿐만 아니라 주파수 측정기도 마찬가지로 윈도우 음성 시스템이 훨씬 빠르게 인식이 되며 여기에 앞서 설명드렸던 윈도우 음성 시스템의 비원어민 억양 인식 필터의 효과로 빠른 질문에도 매우 정확한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게임 내 음성 시스템과 윈도우 음성 시스템 둘 다 사용이 가능하다면 무조건 윈도우 음성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둘 중 하나만 되시는 분들은 아쉽지만 되는 걸 사용해야만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용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